2주 1위 오랫동안 승리곡 기출문제 뭐 하는 거야? 엄마 심마 시키지 마 불쌍해 대신 공부 잘하잖아 야 쓰나미! 경비도 1장 뭐지? 박흥수 건드리지 말랬지 박흥수가 니 아킬레스건 맞구나 광주가 이번 수행평가 1등이네 제가요? 학교에는 어떡하려고요? 부탁할게요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난 피해자니까 손해볼 거 없고 수학 시험지 그것 좀 훔쳐와라